김두관 도지사가 올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16일 민주통합당에 입당하며 경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민주진보진영의 힘을 보태고자 민주통합당 입당을 선언한 김두관 도지사는 무소속으로 당선됐다 당적을 갖게 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.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두관 도지사는 영남지역에는 여전히 무소속으로 활동하는 민주진보진영의 인사들이 많다며 이들이 민주통합당에 함께 참여하도록 노력해나가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야권 연대가 첫 번째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